자 이제 오늘 우리 함께 주기도문을 같이 합니다 저희가 우리 링 투 지저스 우리 기도운동을 시작하면서 우리 기도 책자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전체의 프레임을 이번에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따라서 각각 절수를 적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 그 내용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들에게 가장 익숙한 가운데 하나는 주기도문은 구역예배 끝날 때 마칠 때 하는 기도 혹은 신방이나 기도의 모임에 끝날 때 마무리하는 기도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해요 모든 것을 마치는 것 같은 그런 마침별을 이렇게 방점을 찍는 피리어드를 찍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주기도문을 그 안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실 깊이 새기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기억하지 않고 그냥 쭉 외우는 그렇게 뭐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지 하는 것을 생각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재미있는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뭐냐면 우리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레시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레시피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재료를 얼만큼 넣고 얼만큼 끓이고 이렇게 하는데 역사를 만든 100가지 레시피라고 하는 책에 대한 소개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오래 전부터 역사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음식 요리에 관한 레시피를 설명하는데 그 글 저자가 책을 읽은 평가자가 자기에게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은 것은 역사를 움직이는 만드는 100가지 요리의 레시피를 쓰는 책 가운데 15세기에 오래됐죠? 정교계획도 16세기, 15세기니까 1400 몇 년대에 그 카토리계는 추기경이 있지 않습니까? 카디나리라고 하는 추기경이 있는데 그 추기경에 요리사였던 사람이 레시피를 적었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사순절 금식기간이 아닐 때 먹는 라비올리 그런 레시피를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가면 라비올리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는 만두가 있고 혹은 멕시코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싸서 먹는 타코나 혹은 브리또나 이런 사이즈가 크지만 이탈리아에는 만두가 아니지만 만두가에 속하는 것이 라비올리죠 라비올리는 제가 화면이 있으면 사실 아주 예쁘게 생긴 라비올리 화면이 있는데 요만하게 돼 있죠 라비올리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주로 작은 만두 우리 옛날에 중국집에서 물만두의 한 두 배 사이즈 생각하면 됩니다 훨씬 납작하고 그 안에 주로 치즈가 많이 들어있고 혹은 거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버섯 라비올리도 있고 그런 저희가 있죠 그런데 이 레스토랑에 사순절 때 먹는 아닐 때 먹는 라비올리는 어떻게 차이가 하느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따졌잖아요 특별히 중세 시대에는 사순절에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따지는데 사순절이 아닌 때 먹는 라비올리는 그 안에 기름기가 더 많은 치즈를 쓰고 또 기름기가 많은 돼지 뱃살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송아지 가슴살 이런 걸 섞어가지고 라비올리 안에 넣었는데 거기에 뭐냐면 주기도문을 두 번 외우는 동안에 라비올리를 숲에다 넣어서 끓여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레시피에다가 그러니까 그 레시피를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2분 동안 끓여라 5분 동안 끓여라 하는데 주기도문을 두 번 외우는 동안 만큼 넣었다가 빼서 대접하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그 일반 요리책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기자가 주기도문이 거기에도 써였다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보면서 그 옛날에는 주기도문 암송하는 기간만큼 국수를 삶아라 우리로 말하면 그거죠 그랬다가 꺼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내용이 써 있어서 흥미롭게 봤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네는 그 내용은 이유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링투지저스의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것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린 내용이 우리 기도책자의 링투지저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번역하고 또 한글로 같이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에 어려운 것은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끈질긴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책자에 보시면 기도가 도대체 뭐냐 우리 지난번에 링투지저스 시작하면서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는 하나님과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의 뭐라고 그랬어요? 대화다 컨버세이션이다 하나님과 자녀와 대화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화하는 자녀들과의 하나님과의 기도다 또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믿는 자의 사실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이면서 또 하나는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기도가 많은 분은 의무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의무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안 해요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는데 기도는 내가 요청할 수 있는 굉장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요청을 받으면 금방 그걸 해결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기억나는 것이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때 학교에 처음으로 운전을 배워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어느 날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어요 제가 리치몬드에 있을 때니까 거기 여름에는 얼마나 덥고 무덥습니까 그런데 한낮에 전화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타이어가 플랫 타이어가 됐다는 거예요 학교 근처에서 펑크가 났다는 거죠 그런데 타이어 가는 거를 알지 못하니까 전화를 했어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그날 갔어요 가서 아들한테 처음으로 타이어 가는 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플랫 됐을 때 그래서 타이어는 맨 처음에 무조건 자키를 들어올리면 안 되고 먼저 나사 너트를 먼저 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키를 대고 올리는 거다 이렇게 하고 직접 할 수 있도록 얘기했습니다 땀이 아들도 비오듯이 흐르고 저도 지켜보면서도 땀이 비오듯이 흘렀는데 그때 갔습니다 이유는 아들이 요청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들의 특권 아니에요 아빠에게 엄마에게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이 아들에게 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중요한 특권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의무라고 생각해서 아유 나 이거 하기 싫은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요청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구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프리빌리지 특권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데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그런 걸 잊어버리고 삽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표입니다 저희 아들이 왜 저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전화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아예 전화 안 했을 겁니다 그 전에 타이어 가는 걸 봤거든요 아빠가 타이어 가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전화하면 해결해 줄 거라는 신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뢰가 없는 사람한테 무슨 부탁을 합니까 부탁 안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서 의존한다는 거기 보면 기도는 우리의 피로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의존한다는 절실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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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같이 구하는데요 이번 우리 기도하는 동안에 불을 지어서 기도할 때 주여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는데 소리 지르면서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뜻이냐 그렇지만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될 때 어떤 것도 여러분을 살려낼 수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요 우리 영혼을 토해내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정말 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평소 때는 난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소리 질러서 기도 안 해도 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이 바닥을 칠 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정말 눈물을 쏟으며 그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이렇게 구하면요 이 내 속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토해내는 여러분 토소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그런 감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내가 의존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주기도문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한국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무속신앙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았던 분도 무속신앙에 익숙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서 그거의 방법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떤 내용을 구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아주 기본 프레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저는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때 가장 기본은 주기도문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우리가 기도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하는 것을 배웠는데 우리도 기도하는 것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이 인지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새벽 기도 끝날 때 요즘은 우리 링 투 지저스 하는 기간 동안에 주기도문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그냥 마침 기도를 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같이 공부하는 것을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주기도문은 뭐를 마치는 기도의 대명사가 아닌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어젯밤에 모일 때도 주기도문으로 마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형 예배를 드리거나 어디에 가거나 반드시 주기도문으로 마쳐야 되는 건 아닙니다 주기도문 안 마치면 끝나지 않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부터 마침 기도로 한 사람이 대표로 오늘 모든 모임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여정을 출발합니다 또 오늘 우리 신방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렇게 마침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주기도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 강의한 책자 11쪽에 있습니다 11페이지에 있는데요 제자들이 주님과 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 삶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삶을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가르쳐주시는 워킹이점플 걸어다니는 모범이 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주님의 생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삶으로 전철되었습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가 새벽 미명에 기도했어요 우리를 같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냥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또 목회자들이 웃으면서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새벽마다 날마다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적이 있는데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누구를 힘들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벽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밝기 전에 우리도 깜깜할 때 교회에 출발했잖아요 지금 이제 밝기 시작했습니다만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기도하는 삶을 목격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밤을 지새우는 기도예요 밤을 지새우는 기도예요 누가 보면 6장 12절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참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거 우리 철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봤지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기도하다 보면 자고 있고 그런 것도 발견하고 예수님이 밤이 새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범 가운데 하나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서 감남산에 가심의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했다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이런 저희가 아니라 늘 하셨다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몸에 베이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몸에 베이도록 늘 기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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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봤습니다 새벽 미명에 또 습관을 따라 새벽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이슬람 사람들도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습관을 따라 기도하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두바이의 새벽에 다른 것 때문에 깨는 게 아니에요 아잔이라고 하는 아앙앙앙 하면서 소리가 나오는 그게 내용을 보면 알라는 위대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새벽에 여러분 집에 예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온 동네에 다 방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새마을 노래 마을에 나왔던 거 보면 가락이 새벽에 동네마다 일어나서 비둘고 나와서 청소하라고 하면 옛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새마을운동 할 때 그런 것처럼 아마 제 기억으로는 두바이에서도 새벽 4시 몇 분이면 그 아잔 소리가 호텔 방 안에서도 잘 들릴 정도로 나니까 여러분 호텔이라는 게 바깥에 소음을 많이 방지하는데 잘 들리니까 보통 일반 집안은 얼마나 잘 들리겠습니까 그 아잔 소리가 그게 뭐 수도 없이 있으니까 여기도 보면 이슬람 사원 있고 저기도 보면 있고 머스크가 이렇게 곳곳에 있는데 그 소리를 내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루에 다섯 번 정한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저희가 그 우리 교회가 2006년인가요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집트에로 갔을 때요 그 이집트에 안내하는 그 안내원이 같이 탔어요 그 버스에 같이 타고 사막의 중간을 달려가는데 중간에 하여튼 뭐 식당 같은 게 하나 간인 음식점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진짜 뭐 사막에 딸랑 그거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뭐 드링크를 마시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 안에는 그래도 에어컨이 돼 있었어요 안에는 에어컨이 돼 있는데 앉아가지고 드링크를 하면서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 그 안내온 친구가요 요만한 우리 같은 양탄자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걸 딱 펴놓고 엉덩이를 하늘로 하고 그 바깥에 더운데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바이에서도 보니까 시간이 되면 그 당시 이렇게 어디 몰래 걸어가고 있었는데 시간이 되니까 사이렌이 쫙 울려요 그리고 전광판에 거기는 그래도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도하는 방이 어디라고 이렇게 사인 나오더라고요 프레어룸이 이제 그 아랍어로 써있고 또 영어로 프레어룸은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쫙 나와요 가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 관광에 안내하면서도 그 바깥에 우리는 시원한 데 있고 바깥에 그걸 피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런 걸 비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게 훨씬 약한 거죠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습관을 들인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데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운동을 하는 것도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기도책자를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습관 좋은 습관이잖아요 여러분 안 좋은 습관을 그냥 포기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은 습관으로 삶을 채우면 안 좋은 습관을 물리쳐낼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이잖아요 성경을 읽는 습관이잖아요 그런 습관을 기르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B번에 보시면 제자들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준 것이 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장 마태문 6장 7절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앞뒤에 보시면 예수님이 경고하신 게 있어요 위선자들 같이 히포크릿 같이 과시적인 기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과시적인 기도를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문 6장 5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남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또 회당과 큰 거리 어기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남들이 다 봐주기를 아내가 이만큼 기도하는 사람을 다 봐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같이 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이미 상을 하나님께 그런 사람은 이미 사람들이 아 굉장한 사람인구나 할 때 상을 다 받았느니라 그 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리세인들은 늘 나무를 의식하고 내가 이만큼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경고 하는 거잖아요 또 이방인들이 당시에 아마 이방 종교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장황한 기도 길게 막 이 얘기 저 얘기하면 장황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중원부원이라는 얘기는 의미 없는 단어를 계속 막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을 중원부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원부원하는 기도 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생각하기를 그냥 말만 많이 해서 이 얘기 저 얘기 중원부원하면 다 들을 것으로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라고 부탁드리면 저희가 이제 금요일날 혹은 일부예배 때 권사님 집사님 기도하고 여러분 구형예배 선교회 할 때 늘 부담되는 건 나는 이렇게 수려하게 아주 물을 흐르듯이 혹은 아름다운 단어를 써서 잘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게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화려한 문구 아주 멋진 문장력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수려한 문장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얘기는 우리 집에는 골방이 없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그 뜻이 아니죠 남들이 보지 않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면 사람들이 있는 한복판에도 골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식당 바깥에 테이블에 앉아서 기도하면 골방이 아닙니까 그것도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남이 전혀 신경 쓰지 않을 때 여러분이 그 수많은 사람 속에서도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건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방해받지 않고 가능하면 기도하는 것 물론 기도할 때 여러 사람이 와서 방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면 훨씬 좋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런데 제자들은 사실은 12쪽입니다 여러분 페이지의 12쪽에 C번에 보면 제자들은 기도를 어려워했어요 어려워했어요 어려워한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세도에 영접하고 교회 멤버가 되고 구형예배도 나오고 우리 교회 같으면 선교회 모임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말하는 이것처럼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어디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익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해야 되는 게 때문에 모양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쉽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쉽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이 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기도의 삶이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간단히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까 그 라비올리를 수프에 집어넣고 주기도문을 두 번 외울 동안 끓여라 약 2분 정도를 그 추기경의 요리사는 2분 정도를 이야기할 때 2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기도문을 두 번 외울 동안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한 번 외우는데 1분이 안 걸린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오래 길게 혹은 내용을 장황하게 그게 아니고 중요한 내용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같이 할 때 오늘은 전체 프레임을 간단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더 디테일하게 자세한 것은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는데요 먼저 여러분 마태봉 6장 9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느냐를 먼저 가르쳐주신 겁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나는 알지 못하는 천지신령이 그게 아니고 우리는 확실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자는 하늘을 땅을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크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 주기도문은 크게 저를 보세요 크게 여섯 가지의 큰 내용의 기도 제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그냥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간구하는 게 반이에요 그리고 나의 피로를 간구하는 게 반입니다 여섯 가지 이렇게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게 세 개 내 아이의 피로를 구하는 게 세 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프레임은 간단해요 몇 가지 내용을 기도한다고요 여섯 가지 그 중에 셋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고 나머지 세 가지는 나의 피로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먼저 하나님 중심의 세 개 간구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세 가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는 인간의 피로를 위한 기도 주기도문은 두 가지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또 반은 인간의 피로를 위한 기도 근데 순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인간의 피로를 위한 기도 그 내용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내 피로를 위한 기도보다 앞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강의한 우리 13쪽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마 없음 이 디테일한 내용은 후에 말씀을 나눕니다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기도 먼저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은 경우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 기도 혹은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 교회 중요한 사육을 위해서 기도 한 다음에 개인의 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주기도 문에서도 그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강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의 필요에 따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 중심의 세계 강구가 있는데 인간의 필요를 사람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날마다 필요한 양식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 용서를 위한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거 우리가 자신을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전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다른 사람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사실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리마인드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지만 저 사람은 절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내용이 틀린 거잖아요 그 뒤에 이제 같이 나누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보호를 위한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건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일터에 나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템테이션에 들지 않고 내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악한 것에서 이블 악한 것에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 보통 프로텍션 기도라고 하네요 보호 기도 주기도문에 끝에는 내 개인의 피로를 위해서 할 때 우리의 프로텍션 보호를 위해서 간구 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가 덕셀러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주기도문 우리가 영어로는 Lord's Prayer 다른 걸 다 떠나고요 제목만 보면 주의 기도 혹은 주기도 Lord's Prayer 읽으면 주님의 기도 주님이 하시는 기도 같잖아요 사실은 내용이 주님이 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누가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 하면 잘 모르는 사람은 혹은 Lord's Prayer 하면 주님이 하시는 기도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의 기도고요 특별히 주기도문의 특징은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1분이 안걸리는 간결한 기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기초 또 패런 어떻게 하는지 모범이 된다 모범 혹은 모범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주기도문을 여러분 우리 링투지저스 우리 책자에도 기도하면서 쭉 볼 수 있는 것은 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구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신 합니다 자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기도도 배워서 하는 겁니다 기도도 배워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란 배워야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기도운동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의 설교나 또 기도책자나 또 우리 모일 때마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서 기도를 배워서 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뉴스입니다 우리 그 지금 여러분이 마켓에 가면 5불짜리 5개다 그러면 5하고 5 더하고 5 더하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5, 25 25불이구나 언제 배웠습니까 초등학교 때 99단 그 Multiplication Chart 라고 하는 99단 배웠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막 시기 시작하면 10개는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도 배워서 하는 것이란 주기도문이 대표적으로 여러분 배워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보면 그 내용의 전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기도란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샤만이스틱 릴리전 샤만이즘이나 기복 종교와 다른 것은 거기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요 자기가 얻는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나님은 원치 않은데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 주기도문은 시작서부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또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 되는 이런 결국은 기도란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란 어떤 것인 것을 가르쳐주는데 기도란 배워서 하는 거고 기도란 개인의 목적을 이루게 한 수단이 아니고 기도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은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더 발전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전반적인 아웃라인에 관해서 개요에 관해서 같이 나누는데요 그 다음에 계속 더 자세하게 한 구절 한 구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은 크게 여섯 가지의 간구로 되어 있는데 세 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세 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몇 가지 놓고 같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구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미셸 선교사님이 조직검사 결과 임파선에 암세포가 발견돼서 항암치료를 6개월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우리 미셸 선교사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추운 삿보로는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렇게 많은데 항암치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미셸 선교사님을 잘 건강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항암치료 딴 나라에 혼자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미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또 우리가 같이 동력하는 여러분 선교회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우리 같이 있는 이씨의 교단 교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 왔던 싼옷의 온누리 교회는 그 건물을 내놓고 나가서 이씨의 다른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편안하게 잘 빌려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연락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씨의 교회와 나누어 쓰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그 먼저 건물을 포기할 때 사실은 글랜도라에 있는 제가 210번이랑 57번 만나는 거기가 글랜도라잖아요 거기에 있는 글랜컬크 교회가 만약에 거기를 포기하고 나오면 자기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거기 단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 와서 예배를 드려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는 우리 사는 지역과는 좀 다른 지역이잖아요 210번 저 위쪽이니까 그래서 참 너무 고마웠었는데요 이 지금 사노세온누리 교회도 이씨의 교회를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베다닌 교회 달라스의 박중얼 목사님 지금 휴스턴에서 재활치료를 하고 계신 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번에 붕에 오시던 필그림 교회 하나님이 이 재산권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미셸 선교사님 또 우리 와 동력하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 ECO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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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우리 구하면서 한번 홍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것을 우리 아웃라인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또 기도를 배워서 하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기도를 우리 주님 하신 것처럼 새벽 미명에 또 습관을 따라 혹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하루를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이 새벽교에 참여한 누구나 어디에든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 온 선한 목적의 회중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